국민 내 창복 천여 배사공의 근원지이자 아라가야의 찬란한 문화를 가진 역사 문화도시 하만을 대표하는 화합과 힐링의 시간 2023 하만 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하는 제14회 하만 천여 배사공 전국가요재가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정상남도 하만군 가야읍 하만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배출됩니다.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열리는 하만 군민의 대화합 축제인 하만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제4회 대한민국 수박축제 N 제29회 하만 수박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열리는 2023 하만 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하는 제14회 하만 천여 배사공 전국가요재는 누구나 인정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MC 김승현과 다재다능한 끼와 실력을 겸비한 가수 악명지의 진행으로 공정하고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예비 가수 12명의 뜨거운 경연 무대와 함께 볼수록 스며들게 만드는 최강의 매력남 트로트 황태자 지온세 김희재 거침없이 질주하는 대세 오브 대세 장부의 신 박서진 폭풍 가창력과 감성으로 트로트 퀸에 등극한 윤태원 외모, 실력, 무대 매너까지 완벽한 유일무이한 트로트 그룹 K4 그리고 대한민국 가요계의 대모 노래로 하나되게 만드는 진정한 국민 가수 김수희 등의 화려한 축하 무대가 펼쳐집니다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가요계의 새로운 샛별이 탄생할 2023 함안 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하는 제14회 함안 전여배사공 전국 가요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0.90% 20분의 통보 12.15% 개념의 눈양양지 20.30% 20.30% 21.30%